네, 반갑습니다. 제가 좀 그냥 혹시 좀 편하게 무진 씨라고 불러드려도 될까요? 아, 네, 물론이죠. 네, 다소 어색하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호칭을 해드려야 될까요? 아, 그냥 뭐, 무진 씨. 저도 무진 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무진 씨로 동명이인. 알겠습니다. 그나저나 무진 씨. 이번 미니앨범 전곡 다 작사, 작곡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 전곡을 혼자 다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? 아니요, 저는 전곡을 다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어요. 그냥 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게 그 다섯 곡이었는데 다 제 노래였을 뿐이고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. 누군가와 협업할 생각도 있고 정말 존경하는 분들께 곡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스럽게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부를 생각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 곡을 줄 생각도 있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첫 앨범에서는 이제 다 제 노래들이 수록이 되었네요. 맞아요. 제가 이제 만나는 저 같은 경우도 싱어송라이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만나 뵈는 선배님들마다 무진아 너는 뭐 남 주고 남한테 받고 이런 거는 생각 전혀 없는 거지? 이래서 이미지가 잘못 박혀 있더라고요. 저는 완전 저도 똑같이 오픈마인드인데 그래서 막 아니요 선배님 저 이러이러합니다. 근데 이제 내려 하면은 다 제 자작곡이 거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제 마음에 드는 곡이 있으면 언제든지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. 이렇게 말씀 드렸었거든요. 싱어송라이터한테 좀 딱 들이밀어지는 편견인 것 같아요.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다음 앨범은 좀 다른 변화가 있을 예정인가요? 뭐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확정은 절대 아닌데 그 이후에 만든 노래들은 대부분 이제 또 사회에 나와서 만든 노래니까 사회비판적인 노래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약간 하우스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약간 나는 좀 꿈같은 노래를 쓰겠어 하면 캐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 싶어요. 솔직히 그냥 별생각 없이 룸으로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썼던 노래들이 아직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룸 볼륨 2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어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미래의 앨범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